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7일 아가서 1장 9절 10절 말씀 나의 사랑이여 그대는 안망아지처럼 아름답구려 머리를 늘어뜨린 그대의 뼘과 목걸이로 장식한 그대의 목이 참으로 아름답소이다 주님께서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있을 때 머리에 붙어있는 그 목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니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순정하고 주님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아름답다는 인정을 받고 싶사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 순정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머리에 꼭 붙어있는 그 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락 아멘 바락 아멘 바락 아멘 바락 아멘 바락